Q. SF9의 꿈은? 네, 안녕하세요. SF9의 찬희입니다. 우우! 어, 일단 굉장히 어렸을 때 꿈은 TV에 한 번 제 얼굴이 나오는 게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지금의 꿈은 아마 그래도 되게 뭔가를 되게 성공하고 뭔가 실력 있고 인정받은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꿈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뭐 대중분들이나 요즘엔 SNS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소문을 듣거나 기사로서 접할 때 약간 찬희는 약간 인정받고 실력 있는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목표이고 또 뭔가 나중에 되게 큰 사람, 멋진 사람 오, 저 사람 멋지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제 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저는 입술, 얼굴 왜냐면 메이크업을 하면 메이크업이 지워지기 때문에 얼굴, 아, 그리고 입술 자꾸 다운이 형이 만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여자가 된다면 어, 아마 인성이 형? 왜냐면, 진짜 인성이 형이 너무 착해요. 로운이 형은 잘생기고, 완벽한데 너무 커서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인성이 형, 인성이 형이 착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아마 태양이 형인 것 같습니다. 태양이 형은 숙소에 오면은 일단 어, 씻을게 하고 자요. 그 다음에 뭐 제가 깨우면은 뭐 어떻게 해서 막 자는데 계속 막 씻고 자는데 방을 진짜 청소를 안 하고 옷을 그냥 바닥에 던져두면은 제가 가끔씩 너무 더러워서 이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의 청소기를 한번 돌립니다. 어, 일단 앞으로 계속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이쁜 모습 그리고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